아 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제가 최근에 뇌절모드를 플레이하고 하다 보니까 야수호 때처럼 좀 컨셉모드가 끌려가지고 제가 오늘 베르세르크 보셨어요? 안 봤죠. 거기에 나오는 괴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안 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를 가져오면은 스포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아직까지 안 봤다는 건 어차피 안 보실 거니까요. 아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그때 봤던 개구나.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런가? 조총은 투鼓의 입을 지지 similarly Burke 트라우 devot지도 고민하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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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이죠. 잡기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죠. 잠깐만. 이거 실력으로 이길만하다. 이거 이길만해. 괴물같은 뻔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이길만해 오늘. 살짝 위험한데? 아 이래서 컨셉질 모드 하면 힘들어. 우리 더괴물이었고. 저거 모두 쓴 거 아니야 폴? 호준문 모드. 호준문 모드 오랜만에 듣는다. 바로 분권. 2분.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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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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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멈춰드리고 오른잡기. 괴물이다. 괴물이다. 멈춰드리고 오른잡기. 왁이. 아 이게 죽어. 그러다 내려주자. 형님? 형님? 바닥붕은 안 돼요. 안 돼 바닥붕은. 아. 이게 뭐가 안 돼. 쩔쌔야. 쩔쌔. 쩔쩔 Projekt 껨 같고 났지? 아 아니죠 뭘 바꿔요 형님 제가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바로 대가리에에에에에에 으으으 오른잡게에에에에 아 안 찍고부으으으 으아아아아악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아니 무슨 돗가스 맞으냐고 아 이걸로 옭니연 이게 바로 괴물 쇼드 으으아 으아아아 아 진짜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가마가 하지만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아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샤이닝 아 뭐 샤이닝이 제자리에서나 어 야아 맞지 어 여기 샤이닝 어 여기 자이언트 자이언트 쓰면서 샤이닝이래 아 이거 납봉탑댕이 으아아아아아아아 괴물조도다 바꿔 계속 바꿔 오우 이거 푸네 오우 이걸 푸네 오우 이걸 푸네 오우 이걸 푸네 오우 끝까지 푸나? 블랙홀킹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홀킹때 어땠는지 느낌이 오냐고 아아악 하하하하하 아 괜찮아 잡기 풀면 되는거니까 아 풀면 되죠 다 풀어버려 다 풀어버려 오우 찍고 와이 투 콤보 내려찍고 망치망치망치망치망치망치망치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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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자이언트 이러면서 차이를 썼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뭐 보여줄거 다 보여줬으니까 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도 보여줄거 보여준 만큼 다 파악했어요 그때 나 궁금한거 하나 있어 내가 자이언트 낙법을 못 치는거야 낙법 못 치기만 들어오는거야 형이 못 치는거야 이건 진짜 한 번도 안 쳐 진짜 칠 수 있게 해놨죠 당연히 하하하하 아 인간 마지막으로 상대해주지 나도 변신해야겠다 그러 Down 아 어 자이언트 안나갔네 어디다 휘셜 캬 으 으 으 으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인간 너무 가볍게 생겼분 날아올라 겠지 간다 인간 날아올라 나인 가요 쑥이 그럼 에 오 와 반대 안될 오! 이 게임은 뭐 됐을거죠? 악말 해야겠다 일단 아직이에요 내려지 1위만에 1위만에 오! 째! 오! 째! 오! 째! 오! 째! 오! 째! 주체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마지막은 자이언트다! 간다! 노! 으응 어 결신! 네, 어켼! 지금 이길 만 한 때 안 되나? 아니 뭐 마지막 기회 주케드릴까요? 한 판만 더, 해 주시나요? 아, 그렇죠. 뭐 막판 기회드릴게 갑시다 자, 가자 파허치 오! 자이언트 풀점! 어! 오! 자이언트는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오! 대박!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풀어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뻔한가? 어, 뻔한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크르르륵 크르릉 크르릉 형 형 형 형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잡기 못 풀죠? 어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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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안돼 안돼 칠했어 어 싸이트 오찔 어 카운트 아 아닌가 그라우치 차이니 이게 왜 차이 없으냐고 아닌데 이거 남방 안치게 만들어 놓은 거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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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지진이다 으 으 으 으 근데 저희 약간 철권에 대한 인식이 좀 매절에 절어버린 거 같아요 이 정도면 할만해 이러고 자빠졌던지 아니 저 철권에 이렇게 나오면은 미친듯이 울부짖을 거면서 할만해 이러고 이제 수점 나와 요새 랭크 매치하면 무슨 생각드는지 알아요? 뭐 왜 이렇게 다들 약해? 약해 어 헐 으 으 으 으 으